한국국토정보공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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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중시국 인기성 제자들 및 반사부 핵외부의 지리에 당당히 올라오는 것은 김일성 민족의 장애가 성공적이 막간 국력을 온 세상에 과세한 역사적 사회자들로서 미지화의 충성 없는 전쟁에서 위대한 고향력이 위대한 승리로 됩니다. 김일성 민족의 장애는 사비가 없으며 유의 전쟁적인 총과 사회의 제도를 건드리며 유의한과 땅 나라를 한치라고 추구하는 고발자들에게는 오직 신체와 충분히 자리에 들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